지난 여름 국내 연구진이 상온 초전도체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면서 이게 진짜라면 꿈의 물질이 등장한 거라며 과학계부터 주식시장까지 들썩였습니다. 그러나 학계 검증 결과 이 물질은 초전도체로 볼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김민 기자입니다. 큰 자석 위에 초전도체 논란을 일으킨 물질 LK99 일부가 떠 있습니다. 이 물질을 처음 개발한 퀀텀에너지연구소 측이 올린 영상인데 지난 7월 논문사정 공개 사이트 아카이브의 논문 두 편과 함께 세계적으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극조원이 아닌 일상 환경에서 쓸 수 있단 말에 온라인 밈까지 확산하며 증시도 요동쳤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논문에 나온 대로라면 상온 초전도체까지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네이처와 사이언스 등 국제 학술지들은 원래 논문을 반복 실험할 경우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내 검증위원회가 4개월 만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증위는 국내외 연구와 재현 실험을 검토한 끝에 LK99가 상온과 상압 초전도체로 볼 근거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초전도체가 아닌 전기가 통하지 않는 부도체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번 기회로 과학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거에 대한 대중이나 언론의 인식이 높아지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검증위는 퀀텀에너지 측이 약속했던 샘플 역시 아직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퀀텀에너지 측은 검증위 결과에 별다른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JTBC 김민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최재원입니다.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 많은 소식은 JTBC 뉴스 채널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MBC 뉴스 최재원입니다. MBC 뉴스 최재원입니다. 감사합니다.